우리 낮술 마실까? 그렇다. 좋아. 야 구하라고 하면 안 돼. 안 돼? 왜 좋은데? 그래? 그러면 먹자. 예수수겹차 보였는데? 진짜? 진짜야. 진짜가 나타났다. 진짜. 진짜요? 우리가 진짜 알코올프리라는 노래를 낸 이후로 오히려 좋다. 제로 아니야? 제로 아니야? 진짜 마셔도 돼? 짱생이제 짱생. 우리 오래 살자. 장소 어디서 나왔냐고. 그러게? 이거 원수들도 보고 놀라게 했는데? 마셔도 돼 진짜. 그래. 맛있어. 나 무서워. 나 진짜? 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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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